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라이프 플랜은요. 내 생명파이프인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암이라면 그 부위만 도려내면 되지만 혈관 같은 경우는 한 번 발생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보험은 어떤 분들이 꼭 준비하셔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중심보험이거나 CI보험이라면 특약으로 뇌출혈이나 급성신근경색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은 뭘까요? 가장 넓은 보장을 범위를 갖고 싶으실 텐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이라면 깨고 다시 하자니 그동안 낸 돈이 아깝고 유지하자니 보장의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낭비되는 거 아닐까 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진단으로 뇌혈과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의 수준이요. 최저 보험료 때이기 때문에 한 끼 요즘 저녁 반찬값이 얼마나 되나요? 한 끼 저녁 반찬값 정도의 보험료 수준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고혈압부터 잡아라 라는 말이 있죠. 혈관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인데요. 뇌혈관질환의 원인의 35%가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의 21%가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혈관도 나이가 들죠.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성향이 강하고요. 세 번째, 우리 식습관이 예전보다 많이 서구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해요. 그렇다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고혈압이 발생할까요? 40대, 50대부터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남성의 경우를 보면 30대분들도 거의 17%가 고혈압을 진단받고 있고요. 40대분들은 3명 중에 한 분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50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와 있고요. 60대분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약간 좀 약한데요. 40대분들이 12.4%, 50대분들은 3명 중에 한 분이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60대분들은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장에서 보장을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요. 2018년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입니다. 뇌치룰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9.7%고요. 뇌졸중이 68.5%, 뇌졸중 이외의 퍼센트가 31.5%입니다. 그렇다면 허율성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1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진단받으신 분들이 88.6%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을 준비할 때 100%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10%의 보장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요? 일단 지출을 줄이겠죠. 지출을 어떤 걸 좀 줄이면 좋을까? 아마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보험료일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당장 없앴어요. 없앴어요. 하지만 내가 이 보험료가 저녁 한 끼의 반찬값 정도의 수준이라면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 휴우장애 3% 이상 100만 원이고요. 이건 영계 조건입니다. 상해 사망 2억 5천인데요. 이 보장은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9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시죠. 40세까지는 뇌혈관 진단비를 2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또한 2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혈관 질환을 한 회사당 천만 원 이상 준비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40세까지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료입니다. 내가 30대까지 40대까지 2천만 원을 보장받으시는데요. 남성분 3만 3천 433원이고요. 40대 2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4만 1천 원대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50대 천만 원씩 준비하시는데 3만 원, 3만 원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자고 하니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 40대까지 2천만 원이라는 보장을 3, 4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대까지는 전 연령층이 3만 원이에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0세까지입니다. 50대도 아니고 60세까지 이 혈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 혈관 진단비를 천만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0세까지, 사실 우리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2천만 원 준비 가능하죠. 하지만 애매한 30세부터 40세, 이 나이에는 2천만 원은 그동안은 꿈도 못 꿀 숫자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플랜에서는 40세까지요. 이 천만 원을 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입 중에 혹시나 암이나 뇌졸증, 급성 신근경색, 말기, 간경화, 말기, 심부전증, 상해 질병 80% 휘우장애 진단을 받으신다면 납입 면제 또한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요. 사실 암 같은 경우는 완치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요.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만 원대의 보험료로 내가 만약 준비를 한다면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는 똑똑한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왜 안될지 궁금하러? 일단 지금 보험료로 나, 미세가 잘못되면